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일 tv 화요일 인기코너 6시면 화요일 매주 6시면 찾아오는 화요일엔 빨간 tv를 새로운 소통연구소 하은기 소장님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방금 너무 피곤해서 약간 잠을 잤더니 얼굴에 잠기운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건강 잘 챙기세요 지난주 금요일날 20대 청년 20명과 달렸던 휴직이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무려 100만원이 넘는 아 그건 뭐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밥값을 30명 정도 모였으니까 뭐 100만원 안팎 나올 수 있죠 왜냐면 마음껏 먹자 먹기로 한 날이니까 세지자분들이 이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양이상 목사님과 안진걸소 형님이 그렇게 지금 저희 2030 유권자분들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탈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모시고 와야죠 반면에 우리 안진걸소 형님과 양이상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소통도 해주시고 밥도 맛있는 밥도 쓰고 이렇게 하고 있다 네 좋습니다 우리 2030들이 번민주 세력과 함께 해준다면 어디라도 지옥이라도 달려가겠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이 힘이 필요하면 힘이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로 달려가야죠 자 우리 빨리 안진걸TV로도 많이 들어오시고 인사이트TV로도 많이 들어오십시오 우유종TV도 같이 해야 되는데 우유종TV 수익이 지금 정지되서 일단 우교수님이 출연하는 방송을 어저께 우유종교수님과 전수변호사가 했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공동소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유종TV도 빨리 수익 정지가 풀리기를 기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매TV 임세현식당TV는 역시 임세현 교수님 안 계실 때문에 같이 송출 안 하고 임세현TV는 금요일날 강윤경 변호사님이 오십니다 강윤경 변호사님 아세요? 민주당 부산 수영구 위원장 어 소중한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잘나가던 변호사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민원 부산 수영구에 지난 총선 때 굉장히 승전했어요 난타에 떨어졌는데 이번에 다시 나오신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고 내일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안변세 재방송도 기본적으로 1만 명 이상 보는 안진걸 변이재 임세현의 좌우중답작토크가 민생경 연구 사무실에 있습니다 강윤 소장님은 또 이번 주에는 어디 어디 갔다 왔어요? 어제께 KBS 갔다 왔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내일은 뭐 정치개혁 2050 천명이 모였어요 천명 모여서 국회 앞에서 선언을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4월 5일에는 또 지방의원들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개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요? 전개혁이는 걱정이 많이 있던데요 대선거구제로 판단이 하기 걱정하던데 질이 멸련해지고 있고 그래서 4월 13일이 선거법 개정 시한이라서 선거구획정 시한인데 그 시한을 지나가면 불법 국회가 됩니다 아 그게 이제 그 선거법은 그 안에 개정을 해야 된다? 네 그게 이제 약속 불법 국회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기존 그럼 선거법으로 그냥 가는 국회가 되는 거예요? 불법 국회가 됩니다 아 어떻게 되겠어요? 법에 선거구획정은 선거일 1년 전에 확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께서 출마했던 전당대회에서 이제 결의안을 냈는데 선거구획정 시한까지 선거법을 개정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냈던 안에 대해서는 주호영 원내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어깃장을 놔서 시간이 조금씩 미뤄졌는데 선거구획정 시한까지 그거를 통과를 못 시키면 일단 불법 국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일이니 국회의원들이 이걸 이런 식으로 지리멸렬 넝마로 만들 거면 그 이후에 진행되는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공론조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네 시민에게 결정권을 넘기자 이렇게 제가 주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시민들이 차라리 결정하면 원내대표 선거에 대해서도 당원들이나 심대 의견을 반영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의원들의 고유고란이었던 그런데 사실 선거구야말로 주권자인 시민들이 나서서 논의해야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잠시 한규선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이 많이들 들어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인사이트TV가 2만 명 구독자를 돌파했습니다 2만 600명 최근 인사이트TV 매일 우리 인사이트님이 방송하는 거에도 청취자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쇼츠 와 백금열 백금열 밴드 촛불밴드 백금열 선생님 쇼츠가 60만에 14만에 대단합니다 그리고 아무튼 우리 인사이트TV로 쇼츠가 초강세를 지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세훈 공동소장님 쇼츠는 100만 명이 넘어간 것도 여기에 있더라고요 박예슬 아나운서님 쇼츠도 있고 아! 또 나온 김에 박예슬 아나운서님이 우리 2030 잼딸 이재명 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2030 청년세대의 대표 선수 박예슬 아나운서님이 박예슬 톡TV를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고 강한 유튜브들이 많이 늘어난 건 큰 의미가 있어요 이정은 앵커님의 이정은TV도 의미가 있고 거기는 5천 명 돌파했더라고요 임세훈 식당TV 1만 7천 명 돌파했습니다 곧 2만 명 돌파하게 했더라고요 어제도 심야식당을 하더라고요 임세훈 식당 4천 6백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밤에 안 자고 열심히 방송을 벌써 3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안 주무시고 그 시간에 들어가서 보는 분들이 꽤 많대요 저는 물론 다 못 봅니다 저도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아무튼 사람들이 밤에 참 심심하기도 하고 또는 열받아서 잠을 못 이루기도 하는 거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새 우리 안내리팀이 100명 있게 들어왔습니다 김강호님, 사랑된이별님, 대전토라이몽님, MP조님 전주 언제 가냐고 감사합니다 전주를 가야 되는데 토요일날 김용민 목사님하고 변희 대표님은 토요일날 가시더라고요 저도 우리 토요일날 축벌지표를 끝나고 늦게라도 가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튼 반드시 보궐선거 전에 한 번은 가겠습니다 안혜욱 선생님도 응원하고 진보당 강성희 후보도 선전하던데요 둘 중에 한 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는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범진보진영 내에서도 안혜욱 선생님하고 진보당 강성희 후보하고 지지가 약간 갈리더라고요 민주당 후보가 안 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통합에서 정리를 해야죠 단일한다는 소문도 있더라고요 깡용님, 도로신님, 이태경님, 우리가 이긴다님 이렇게 많이들 들어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한기 소장님한테 궁금하거나 응원 말씀도 많이 해주시면 전달하겠습니다 MP조님 전주 가시라는 준호 말씀 반드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TV에서도 지금 함께 생중해하고 있습니다 인사이트TV 2만 명 2만 600명이나 됩니다 구독자가 돌파했는데요 인사이트TV 구독하기 좋아요도 여러분들께서 아직 안 하셨다면 가서 해주시고요 인사이트TV에도 김강호님은 인사이트TV도 있네 두 개를 켜놓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참 고맙습니다 사하라님도 오셨고요 천사대교님도 오셨고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인사이트TV 여러분들 덕분에 2만 구독자를 확보했고 3만 명으로 열심히 또 나가고 있습니다 안지근TV는 8만 5천명 안지근TV는 8만 5천명 아까 말한 임선식당TV는 1만 7천명 우리 우유종TV는 4만 5천명 양희삼TV 우리가 존경하는 양희삼TV도 곧 8만 명 돌파를 하겠더라고요 이렇게 저희가 다 같이 10만 명을 함께 가자 이런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하수근님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그러면 그 다음에 김성혜의 오른소리도 한 16만 됐나요? 그 정도 아마 됐을 겁니다 김성혜의 오른소리는 언제 출연을 제가 같이 찾아봤는데 하수근님이 이렇게 노출은 안 돼 있고 아닙니다 노출 2년 정도 동안 했는데 매주 수요일마다 했는데 지금 제가 방송을 약간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혜의 오른소리 제가 최근 거 검색해봤거든요 최근 거에는 하수근님 거 안 나와가지고 지난주부터 이제 그만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지금 최근에 방송들을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빠서 일부 찌라시에 가하면 고양시에 출마한다는 명단에 우리 하원규 소장님이 있더라고요 돌았더라고요 저는 반가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인가요? 우리 안진국 소장님이 많이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군요 아니 근데 뭐 제가 제 출마보다도 일단은 당에서 가열차게 지금 윤성혜 정부랑 좀 싸우고 지금 좀 잃어버렸던 지지층을 회복하고 이런 거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그렇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송을 좀 줄여나 하시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풀마 준비하시고 당내에서도 뭐 좀 정돈을 하고 있는 중이야 2030 정체를 또 본격하시고 하지만 안진국TV는 계속 가는데 고맙습니다 우리 진보 유튜브들 중에 가장 중요한 방송 제가 월요일날 오마이티비에 가서 한기소장님 칭찬 엄청 했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그 안진국TV, 인사이트TV, 우이종TV, 양샘TV, 인센TV 빨리 10만 만들어달라는 호소와 함께 한기소장이란 분이 안진국TV 나오고 있다 화요일날 빨간티비에 근데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는데 정말 리서치를 기가 막히게 하고 오더라 그분들이 임경빈 방송인과 함께 헬마우스라는 그룹인데 진짜 대단하더라 민주당 희망이다 제가 막 자랑을 했었어요 감사합니다 역시 진보 유튜브계의 빛과 소금과 같은 안진국TV는 이거 슥스러워 나중에 한기TV 만들면 오마이티비에 제가 월요일날 한기소장님 칭찬하는 거 잘라서 셔츠를 올려도 될까 감사합니다 1,2분 동안 이야기했으니까요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하선은 이제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이야기적으로 하소장님이랑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하십시오 국민의힘과 한동훈 장관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안 할 수 없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은 약간 미친 사람 같던데요 정말 오만합니다 제가 진영 논리가 아니라 제가 이거 좀 이따가 국민의힘 진영 얘기를 인용하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났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하면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소송은 각하한다라는 게 요지고요 이거는 현재는 보통 이런 문제에 대해서 권한쟁이 심판을 구하면 이번에 났던 것과 비슷하게 계속 판결을 해왔습니다 가령 2009년 미디어법 날치기 때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절차상에 하자가 있어도 본회의에서 통과된 경우는 어차피 본회의에서 다수에서 통과된 경우는 그 자체를 무효로까지 하기는 어렵다라는 결정은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한동훈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 책임을 져야 하냐면 지금 못법을 위반하는 시행령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건 위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복시켜야 하는데 이게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당 사람들이 특히 여당 지도부에서 헌법재판소에 판결을 두고 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을 문제 삼고 있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말로는 존중한다고 했으나 어제 국회에 나와서 떠드는 거 보면 전혀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내로남불이냐면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가치가 법치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보통 보수는 정말 보통 진보들은 법을 어겨서라도 민주주의와 인권과 복지와 민생을 평화와 통일을 쟁차하자는 입장이고 보수는 진도 기억나요 그럼 법은 지켜야지 법원은 존중해야지 이렇게 제가 정말 23대 때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놈들한테 라고 하는 데다가 공개하고 맨날 그게 이제 기본 말씀하신 태도인데다가 특히 이 정권은 법치주의라는 말을 엄청 납용해요 지들 하는 건 다 법치주의래 법과 원칙이라고 그러죠 맨날 법과 원칙 이야기만 하죠 그런데 법치주의를 그렇게 주장하는 인간들이 왜 대법원 판결 특히 일본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이렇게 무시를 하는지 그리고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라는 것은 대한민국 공동체의 근간 규범을 규정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대통령 탄핵까지 시켜버리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최종적인 판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무시를 하는 건지 이 두 가지는 자기들이 편할 때만 법치주의를 얘기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노조 때려잡을 때 이럴 때 지금 법치주의를 꺼내 두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치주의라는 것은 시민들이 법 잘 지켜야 된다 법 잘 지키지 않는 시민들은 권력자가 때려잡겠다 이게 법치주의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헌법적 가치에 따라 통치를 하라는 의미가 법치주의거든요 지금 이거 안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 입법기관의 결정에 대해서 존중하는 판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 판결 속에서는 입법기관의 절차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했고 행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존중을 하는 게 상권풀립의 원칙에 맞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부라는 인간들이 국회의 입법 결정에 대해서도 반기를 들고 그걸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걸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기각을 당했는데 국회도 존중 안 하고 헌법재판소도 존중 안 하고 사법부도 존중 안 하고 입법부도 존중 안 하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거는 상권풀립의 원칙에 명백하게 반하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맞고 불법적으로 고친 시행령도 원상복귀시켜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를 저만 주장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하고 국민의힘 당원 대변인 건? 네 제가 이거 옛날에 대변인인가 부대변인인가 또 있었죠 네 그렇죠 토론 배틀 통해서 이준석 체제 때 들어왔다가 요새 불을 뿜고 있는 분인데 제가 캡쳐를 하나 해왔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우리는 자료로 또 승부를 보는 사람 이게 진영 논리가 아니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 너무 좋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상대PD님 올려주시나요? 그 사이에 정부 수반 선거 출마 김민수님이 황기님 저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국민의힘 당원도 안정혁TV 시청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가장 바른 소리를 하는 부대변인님의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죠 그러니까요 박예슬 아나운서님 그 사이에 또 들어왔습니다 박예슬 톡TV 아이디로 고맙습니다 황금토끼님 설복토님 들어오시고 이 토끼님께서 핸드폰도 못 가는 범죄자가 법무부 장관이라고 이런 비판들이 자 이제 또 말씀해 주십시오 이 글을 보시면 이게 누구 글이냐면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 전 국민의힘 상금부대변인의 글입니다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권력의 2인자 한동훈 장관의 끝이 보이네요 오 좋네요 보수 진영했으니까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거기에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것을 바로잡는 과정은 역시 민주적이고 올바른 방법에만 의하여야 한다 한동훈이 올바른 방법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밑에 보면 뭐라 좋겠습니까 한 장관은 본인의 검소한 바 각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무직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아 속 시원하네요 그만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오만한 한동훈이라는 이미지는 더욱더 고착화된다 맞는 말이죠 그럼 밑에 쭉 내려서 어떻게 듣겠습니까 한 장관은 과도한 자신감을 가지고 시행령을 무리하게 개정해서 시행령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수사 범위를 넓혀놨고 대통령에 의해 공무원 선거범죄를 검찰이 수사하게 만들었다 이는 법률의 범위를 넘어서는 시행령으로서 위법이다 참고로 신인규 부대변인은 변호사입니다 법조인이에요 그 법조인이 보기에도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 바꿔놓은 건 명백히 위반이라는 거예요 위법인 거고 만일 검찰이 직검 남용 범죄를 수사 기소하게 되면 중범죄자는 검찰의 위법한 수사를 근거로 해서 법원에 대통령령 심사를 구하게 될 것이고 법원은 위법한 시행령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이법한 조례나 위법한 시행령에 대해서는 법원에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하고 좋겠습니까 무리한 시행령 탓으로 생기는 법적 혼란이 벌어진다 중범죄자가 무죄로 나와서야 되겠느냐 결론적으로 한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위헌성을 너무 과신했다 결론적으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판을 했다 한 장관의 위법한 위법하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위법한 시행령으로 인해 1선에서 중범죄자들은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이다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민주당 인사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인사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한동훈은 이것도 문제지만 정말 저는 한동훈이 문제는 국회 출석할 때마다 어떻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한테 그렇게 천하제일의 시금방 네 가지 싸가지를 다 뜹니까 국회의원이 한마디 물어보면 열마디를 하려고 그러고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모욕을 퍼붓고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분노도 큰 것 같아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심판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글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들어가 보시면 헌재가 좌편향이니 정치재판소년이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남인국 헌법을 부정하는 거고 하나 많아 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태다 그런 짓을 좀 하지 마라 그리고 나는 말이 뭐냐면 결론이 헌재에서 각하가 나온 이상 한동훈 장관 본인이 책임을 스스로 통감하고 사퇴해야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한동훈이 거짓말도 했죠 각하가 되니까 지가 창피해서 그런 건지 헌재가 마치 비겁하게 자기 헌법 국민들이 국민들이 질문한 헌법적 질문에 대하여 입장을 회피했다 이런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헌재의 판결을 보면 회피하지 않았어요 너는 자격이 없으니까 각하시켰을 뿐만 아니라 검찰의 권리는 어디를 봐도 헌법에 영장청구권 말고는 없는데 무슨 기소권 수사권이 침해됐다고 난리를 피우냐 전혀 전혀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해줬잖아요 헌법에 니들은 기소권 수사권이 없다 영장청구권이 침해됐을 때만 니들이 권한쟁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영장청구권도 침해가 안 됐다 하나도 제한이 없었다 전혀 전혀 그리고 검찰 권력은 민주로 견제되는 게 맞고 입법으로 정하는 게 맞다 답을 다 해줬잖아요 답을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답을 안 했다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게 헌법재판소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2022 헌법 오 결정문 네 결정문이 다 나와 있습니다 너도 올리퍼티라 하겠더라고 굉장히 내용이 잘 나왔더라 저도 잠깐 봤는데 이거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에 관한 문제는 국회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다라고 이미 여러 차례 역사적으로 네 번 정도 판결이 난 사안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부가 이렇게 마음대로 시행령 넓혀가지고 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국회가 있습니까? 다 시행령으로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 아닙니까? 정무직이라는 건 뭐냐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정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지 힘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정무직 공무원이면서 공무원일 때 공무원에 정치적 중립이 부여되거든요 더덕 법무부 장관은 법을 앞장서서 준 사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검찰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이나 의혹을 절대 줘서는 안 되는데 지가 제일 앞장서서 유죄추정 무죄추정이 헌법인데 지 마음대로 유죄추정 피사실 공표 금지해놨는데 피사실 공표 그 다음에 본인이 아예 윤석열 앞잡이 돼서 마치 야당과 민주당과 이재민을 죽이게 했을 때는 것처럼 부두둘 떨면서 달려드는 행태 이게 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아닙니까? 하나도 정치적으로 중립이지 않아요 이제는 누가 봐도 윤석열 앞잡이야 국민의힘 앞잡이야 그냥 나대 윤석열 그 자체죠 네 윤석열 자체야 윤석열이 휘두르는 칼 그 자체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유튜브가 와서 제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한동훈이 야이놈아 너 때문에 윤석열 정권 망할 거야 윤석열이 망하면 너 때문에 망한다는 사람이 많아 너 정말 큰코다칠 일이 있을 거다 윤석열 정권 몰락되면 제일 먼저 윤석열 지지자들이 너부터 칠 거다 왜? 저 새끼 때문에 인상 다 배렸고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권이 아주 시금방지고 부들부들 무조건 국민들의 질문에 국회의원에 달려드는 이상한 집단으로 비춰지게 됐다 그리고 검찰 내에서도 뭐하러 그 이상한 헌법 수업을 해가지고 고난적인 심판 청구를 해서 헌재가 수사권과 기소권은 검찰의 독점적 권한이 아니라고 결정을 딱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따질 수도 없는 영장 청구권만 헌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집단으로 된 거예요 심지어 기소권 수사권을 검찰한테 박탈해도 돼요 우리 헌법 이번 헌법에 의해서 글이 나온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민주진영 지지층은 한동훈 장관이 뭐 총선에 나오니 많이 문제가지고 분노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저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끼가 알았고 어디로 나오면 좋을까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 들리는 거 보면 송파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나쁜 놈들인 게 맨날 원래 권력이 심한 험지로 가야 되잖아 험지 강북으로 가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럼 국민의힘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놈들이 정치검찰들은 전부 다 당선이 유력한 데만 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부산 지역 후보 찌라시가 나왔거든요 아니라 그러니까 정치검찰들이 부산에 많이 나가는 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이 유리하잖아요 상대적으로 유리하잖아요 그리고 또 윤석열 신복들 많이 보내는 걸로 해놨더라고요 그런 건 제가 말씀드리건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로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송파에 나간다면 국민의힘 내에서 자멸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송파에 누가 있냐면 배현진이 있고요 신인규 변호사도 있잖아요 김웅이 있고요 김웅도 있고 신인규 변호사가 있습니다 근데 김웅이라는 사람은 뭐 하던 사람이냐면 검사 출신인데 검사 때 검사 내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알죠 알죠 이준 새끼로 분리되는 사람이죠 근데 만약에 윤핵관이 그것도 한동훈이 김웅을 송파에 나와서 김웅을 몰아낸다? 몰아내려고 한다? 김웅이 아마 가만히 있었지 않을 것이다 무슨 뜻이냐 고발 사주 사건 제일 잘 아는 게 김웅이잖아요 윤석열 한동훈한테 아마 지시를 받았을 거예요 나를 죽여? 고발 사주 사건에 대해서 내가 말하겠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아 그게 무서워서 배현진 쪽으로 돌아선다 배현진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원래 원래 홍준표에 의해 영입됐거든요 근데 바로 윤핵관 돼버리잖아요 윤핵관이 뭔 짓을 지키면 제일 먼저 앞장서서 성명내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배현진을 몰아낸다? 거기서 사실 난장판이 벌어질 거다 따라서 거기는 어떻게 되려면 신인규 정도가 이제 경선을 정리하려고 나올 수 있건 개판이 될 거거든요 윤지당 입장에서 전혀 불리하지 않다 이런 게 AD의 첫 번째고 방금 말한 부산 우리한테 험지죠 하지만 부산은 장재원과 장해찬 이 장장 브라더스가 있는 이상 검사를 검사를 출마를 시키던 말던 아마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장 브라더스 장해찬이 나간다고 되어있더라니까요 부산에 세상에 되겠습니까? 원래 부산이 고향인가요? 되겠습니까? 장해찬이 나가면 부산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게 우리를 우습게 보내 이런단 말이에요 경남 사람들이 제가 대구 경북 출신이고 경남 잘 알거든요 장해찬이랑 장재원이랑 한번 나가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큰일 납니다 황당한 일이죠 그래서 김웅이 아니라 한도훈이가 나온다고 하니까 화제 인물이 또 올랐어요 변희재 대표님 한도훈이 나오면 그리 대항 출마해서 작살 내버리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지금 미디어치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럼 송파에는 김웅, 배현진 변희재 대표님 한동훈 이렇게 신규 대표 이렇게 5명이 강남이도 송파는 변희재 대표 대표님 험지잖아요 강남이 국민의힘 지지율 센데라도 가서 밟아버리겠다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래서 내일 저녁에 우리 안변세 토크 안진걸 변희재 임세훈 토크 때 미디어치에서 자기들끼리만 밝힌 거잖아요 공식적으로 좌우중도합작 토크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한동훈 그러니까 조건부 출마 선언이죠 정치를 할 생각은 없는데 한동훈이 같은 자가 나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나가서 반드시 짓밟아버리겠다 사랑된 이별님께서 안진걸 소장님도 나가시죠 저는 길거리 적폐 세력으로 윤석열 한동훈 타도에 매진하기 위해서 선거를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설복터님께서 숨 좀 쉬면서 말했으면 좋겠어요 한동훈이라고 하는데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 나오면 또 숨 모시고 그러겠죠 안진걸 소장님이 나오시면 제가 출마를 안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민주당은 민주당이 사과해야죠 근데 한동훈 육례는 보면 이명박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왜 제가 사과를 합니까 민주당이 사과를 해야죠 왜 제가 사과를 하죠 왜 제가 사과를 하죠 뭐 이런 식으로 하죠 예 어떻게 서한기 소장님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 성대모사도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들어보면요 성대모사는 제 전공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한동훈 장관의 어떤 사람 빡치게 하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안동훈이는 어제도 이제 사실 제가 오마이티비 나가서 생방송하고 있는데 한동훈이하고 국제 출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마이티비 외청자 그쪽으로 계속 가길래 제가 그랬어요 아니 뭐 하러 가냐 그 천하제일의 싸가지를 뭐 하러 보러 가냐 나중에 결과만 봐라 가서 보면 속 터지고 열받기만 한다 우리나라 국민들 안 그래도 세계 최장 노동 시간으로 골병 그다음에 윤석열, 한동훈 때문에 화병 걸려 있는데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고 여러가지 인생 걱정, 가족 걱정, 사회 걱정으로 그래서 신강승 이장염 이렇게 달고 사는데 뭐 하러 보러 가냐 그래도 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이자의 행태가 기가 막히니까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대모사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가지 마세요 제가 사실은 성대모사로 인기 있는 건 문재인 대통령, 도리도리 이런 건데 저는 이제 국민 밉상들에 대해서 약간 미움을 많이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대모사를 잘합니다 네 한번 해보십시오 앞으로 이제 스타 정치인이 또 되셔야 되니까 한동훈 장관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 이낙연 전 대표 이런 거 잘합니다 한동훈, 한동훈 엄중하게, 진지하게, 끊음하게 운내야 됩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강물을 포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도 도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백합이신님께서 이제 골병, 합병, 신경승 이장염 제가 3대 병에 시달렸다 그랬더니 심지어는 지금 너무 열이 받아서 정신병 가지시겠다고 사령대의 비밀님께서 황교안 하면 인정해 드릴게요 황교안 황교안 손 잘 모릅니다 이번 선고도 부정선고입니다 부정 방송을 멈춰야 합니다 그 황교안 핸드폰 배소리는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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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항상 오늘 뭐 저는 황교안 소장님하고 이토쿠 시간이 매우 소중합니다 황교안 소장님이 굉장히 준비도 잘해오고 논리도 정연하고 거기에다가 개그와 유머까지 풍자까지 갖추고 있으니 여러분께 사황교안 소장님 계속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 사이에 우리 오완열TV 156명 154명 인사티티비에도 14명이나 돌아가고 계십니다 임세현식당TV 위종TV 박예슬톡TV 아, 좋습니다 이렇게 점점 좋은 TV들이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스픽스티비에 추론을 한 거랑 안변세 포크를 안진걸TV 재방송을 하면 만 명도 넘게 봅니다 그리고 황교안 소장님 재방송도 제가 올립니다 아주 소중한 분들은 재방송을 더 해드려요 민주당 서초갑의 최은상위원장도 저렇게 재방송을 해드렸고 왜냐하면 하나라도 더 보게 되려고 정말 귀한 분들 이렇습니다 자, 또 그 다음에 한동훈 이야기에 또 소장님 준비하신 이야기가 많이 있었다니 계속 가십시오 요새 2030 지지율 많이 떠나고 있죠? 어떻습니까? 풍망각이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요새 집권여당에서 보면 지지율이 지금 하강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김기현 당대표와 장혜천 최고위원이랑 김병민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이 분주합니다 아주 날뛰던데요 더 대학교 가서 천원짜리 학식도 먹고 MZ 노동자들 불러서 오후 4시에 치맥도 회개하고 치맥 회동도 하고 4시에 가서 치맥 먹을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도대체 누구를 오후 4시 총연도 아니고 그거는 불가능한 일을 하는데 이게 왜냐면 2030 유권자층에서 지지율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분주한 겁니다 지금 이 성진님께서 올려주셨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국정생 평가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는데 리얼미터가 원래 좀 많이 나오는 건데 30%인데 지금 갤럽은 지난주 지난 33, 34 MBS 4개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34 뭐 이런데 근데 이제 60대들이나 특정적으로 제하면 거의 20%대로 떨어져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중에 2030은 더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고요 이게 국정수행 평가만 이렇게 나와있지만 정당 지지율로 가면은 실제로 지금 새 정부 새 지도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컨벤션 효과라고는 함락도 없고 오히려 이제 역으로 지지율이 점점점점 떨어지고 있는 수세잖아요 특히 거기에서 2030 지지층이 많이 떨어졌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 뜨거! 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는 게 2030들이랑 대학생들이랑 1,000원짜리 학식 먹으면서 소통 강화 MZ노조 만나가지고 치맥 때리면서 소통 강화 이런 걸 하는데도 안 먹히고 있는 모습이죠 제가 이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왜 안 먹었는지 힌트를 좀 드릴 테니 예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누가 저기 당 지도부의 말씀 좀 이런 거까지 얘기해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청년 농부가 만든 녹각 영집어서 버섯집 한 잔 하시고요 진짜 저는 이거 먹으면 중간에 이걸 먹으면 힘이 나요 제가 방송을 하면 여러분 말도 많이 하고 돌아다닌 데도 많고 일요일 날은 또 토요일 날은 하루 종일 집회하고 일요일 날은 또 풋살하고 심지어 이번 주 일요일 날은 정치기업 토론회도 받다 왔어요 김재석 전 최고위원하고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니까 진짜더라고요 진짜더라고요? 네 국민 저기 박창진 전 정의당 부대표가 전 토론회 오셨어요 뭐 나름대로 저기 굉장히 양심조리하게 하더라고요 문제가 많이 있다고 국민의힘이 자 그래서 지금 쌀다문 버섯 농원 버섯집을 우리 한국 소위에 먹었습니다 제가 미리 먹었어요 산삼순백하고 마이봄 체크도 있죠 그건 좀 이따가 방송 끝날 때 먹고 잠깐 버섯집에 이분이 주신 게 있었는데 피켓 아 피켓 거의 맞나요? 오른쪽으로 떨어졌네요 아 오른쪽으로 떨어졌네요 이 청년농부님이 글쎄 여기까지 오셨어요 언제 오셨습니까? 지난주에 오셨어요 오셔서 이거 한 번만 해달라고 햇살담은 버섯 농원 010 근데 이분이 거기 경북 상주에서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고 규탄한 운동을 하면서 이걸 하는군요 버섯 농사를 짓는 분이에요 30대요 30대 햇살담은 버섯 농원 010 3094 0731 소중한 분이요 우리 인사이트팀이나 안징글팀을 통해서 갔다 그러면 10% 배송비도 무료고 10% 이상 할인해줘요 4만 7천원짜리를 4만원에 거기 20% 할인이죠 햇살담은 버섯 농원 정말 소중한 우리 청년농부 저기 거기다 06 3094 0731 녹각 영지 버섯 즉인데 그다음에 이분은 해운대에서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인데 1푸만우 갈비탕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근데 안에 비어있어요 이제 우리가 광고하면 뭘 또 보내주실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드릴게요 진짜 맛있대요 이걸 보니까 스포츠춘추TV에서 제가 스포츠춘추TV 출연했는데 거기서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1푸만우 갈비탕 금요일날 오시는 부산수영구 위원장인 민주남 부산수영구 위원장인 강용균 변호사님의 찐 지지자더라고요 그래서 이 해운대 1푸만우 갈비탕이 그렇게 먹어본 사람 다 좋대요 벤이 대표님도 그렇고 박동희 대표님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지금 대표님이 광고회대 됐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 보내주세요 그러면 우리 평대PD님 한규 소장님 등등 저희들이 좀 먹이고 그다음에 광고비도 구원도 좀 해주시면 더 좋죠 저희가 일반 시민들한테는 후원해달라는 말을 참아 안 해요 왜? 너무들 다들 힘드시니까 저는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저는 후원해달라는 말을 안 하잖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중소기업에서 혹시 며칠이 좀 늘어나면 조금씩 우리 안징걸TV든 의정TV든 인사이티비이든 후원해 주시면 좋죠 제가 큰 힘이 되죠 1푸만우 갈비탕 해운대 이분이 최동원 기념사 앞에 사무총장 나오신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강용 변호사님과 함께 민주당 이렇게 정치도 응원하는 분 자 여기까지 하고 바로 한규 선생님이 준비한 2030 지질 폭망 이유는 모든 국민들이 다 하는데 국민의힘 지도부만 모르죠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는 지도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론조사상으로 4위 5위 하던 후보였잖아요 김기현 지금도 김기현이 대표인 거 모르는 사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존재감이 이렇게 없냐 4위 5위 하다가 대표가 된 건 본인의 역량으로 그거를 역전해서 1위를 한 게 아니라 우리 윤석열이가 불법 부당하게 개입을 했죠 룰을 바꿔가면서 룰도 바꾸고 민심 1위였던 유승민은 난리고 당심 1위였던 나경은은 심지어는 우리 왼수지고 있는 안지걸 수상하니까 불쌍하다고 할 정도 나경은 씨 정말 안 됐어요 나경은 씨 우리랑 연대합시다 윤석열 타도 퇴진운동으로 나오세요 그렇게 당하지 마시고 총선 공청도 못 받는 소리가 들리던데요 이미 찍혀가지고 김건희 씨랑 윤석열한테 그렇게 해서 말로는 선출된 당대표라고 하지만 사실상 대통령이 갖다 꽂았죠 네 근데 지지율이라는 것은 우리 아까 여론조사상 지지율이라는 것은 누구의 의사가 반영되는 겁니까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지도부는 당장 일처럼 같은 되도 안 하는 소리나 하면서 되도 안 하는 소리나 하면서 사실은 국민의사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대통령만 따라갔잖아요 그렇게 구성된 지도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국민이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지도부라는 한계를 띄고 있는데 지금도 심지어는 말로는 국민을 바라보겠다고 하지만 눈으로는 대통령실만 보고 있거든요 일부 국민들이 다 압니다 근데 대통령 의사만 따라가고 민심은 안 따라가는데 지지율을 올린다? 이게 얼마나 기만적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의 지지율은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한계가 이걸 어떻게 타파해야 되느냐 민심이랑 용심이랑 충돌할 때 대통령이 민심 쪽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지금 지도부가 조타수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건데 69시간 관련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싫다고 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검토해보겠다 이게 아니라 안 하겠다고 해야 돼요 안 하겠다 우리가 너무 밀어붙였다 국민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용해서 저희가 좀 더 겸손하게 해야 되니 안 하겠다 전면 폐지하겠다 철회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하잖아 계속 뭐 극단적인 프레임 운으로 하면서 무슨 국민들이 속은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69대를 때려가지고 사람들 죽겠다 그러니까 알아서 그럼 60대만 때릴게 그런 거잖아요 60대만 때린다고 했다가 아니야 사실은 40, 80대 때리는 거였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첫 번째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일본 문제도 마찬가지 이 사람들이 여러분 여러분 인생 살면서 왜 제일 위험한 경우가 언제냐면 작은 성공의 경험에 갇히는 겁니다 성공의 감옥에 갇히는 거거든요 윤석열 정권이 이 성공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뭐냐면 한 번 대통령의 결단 강경 스트롱 이걸로 지지율을 올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할 때 너 좀 막 때려잡으면서 그러면서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지지율을 올렸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때 막 20%까지 떨어졌던 20%대까지 떨어졌던 지지율을 올렸잖아요 그 성공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국정운영을 할 때는 물론 대통령이나 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도 있지만 대통령의 결단으로 하면 안 되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토론하고 숙의하고 합상하고 그렇게 해서 갈등을 조정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 사안도 있거든요 그 합의를 해야 되는 사안까지 대통령의 결단으로 막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이럴 때면 주 69시간 이런 건 노동자의 입장이 있고 기업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서로 입장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이란 말이죠 갈등 사안이에요 이런 거는 사전에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수령을 해서 국민의견을 수렴해서 합의를 하고 난 뒤에 추진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근데 이 녀석들은 보면 이미 입법 예고를 다 했단 말이에요 농부에서 고용도 농부에서 입법 예고를 다 한 사안인데 이게 반발에 부딪히니까 갑자기 국민 여론 수렴하겠다 순서가 뒤집어진 겁니다 순서가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일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일본과의 관계를 풀어야 된다 미래로 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거 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도 강제징용 배상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살아계시잖아요 네 피해자한테 먼저 양해를 구하고 얘기를 하고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냐고 대화를 충분히 한 다음에 그리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모은 다음에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런 작업 하나도 없이 가슴아 했다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일본 교과서에 또 독도 지운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모든 걸 갖다 일본에 갖다 바쳤는데 일본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교과서를 완전히 더 강화하는 검정안을 통과시킨 거죠 그러니까 너님들이 검찰총장 하거나 검사했을 때는 너님들의 결단으로 뭐 자고 오면 하지 않고 국민연언 안 본다 법대로 한다 이런 식으로 뭐 권력자들도 때려잡는다 뭐 거학과 싸운다 이렇게 해서 됐는지 모르겠지만 국정운영을 하는 통치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그렇게 하는 감옥에서 지금 못 빠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지지율이 회복이 안 되는 것이고 여당이란 작자들은 이거를 이제 말리고 아니면은 뭐 만류하고 민심과 같이 가자 해야 되는데 국민을 바보취고 하면서 대통령이랑 같이 간다 안 된다 이 지도부는 네 글러먹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김기현이가 윤석열 앞잡이 노릇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김기현이 국민의힘 당원들 아니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인명 사실상 인명받았어요 지명받았죠? 지명받은 거예요 인명권자한테 반하는 걸 하면 배신자 프레임이 또 쌓이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대학교 가서 천원짜리 학식 먹으면서 쇼나 하고 소통인지 염통인지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는 소통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비판적인 국민들 소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소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말로는 소통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비판적인 국민들 다 소탕하고 제1야당 대표부터 소탕하려고 아니 뭔 말만 나오면 너무 이놈들 웃긴 게 다 이재명 방탄용이래 도대체 아니 외교를 잘못한 것도 지적을 해도 이재명 방탄용 나라와 민족을 그냥 일본에 갖다 바친다고 해도 비판해도 이재명 방탄용 69시간을 비판해도 언제까지 이명은 방탄용 정말 정치를 방탄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자료를 방탄이 아니라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프레임으로 정치를 방탄하게 하고 있다 방탄하게 하고 있는 아주 좋습니다 직권 여당이라는 작자들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일반적으로 다가 그런데 우리 여러분 방금 제가 놀라운 사실을 했는데요 우리 그 TBS 라디오가 얼마나 셌습니까? 옛날에 지금 TBS 라디오를 보니까 현재 138명이 듣고 있네요 우리가 160명 인사이트까지 200명 우리가 TBS 라디오가 더 많이 듣고 있어요 TBS 라디오가 김오지훈 신장직을 몰아내고 오세훈 때문에 자랑스러운 성적 폭망했다는 게 여기서 우리보다 우리가 좋아할 일인지를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TBS 라디오는 제왕인데 TBS 라디오는 우리가 더 많이 듣고 있다 그런데 지금 솔직히 새날 팩트TV 미디어워치 스픽스 다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프로그램이 아니 변대표님이 스픽스를 아니 미도치로 왜 이 시간에 하죠? 스픽스 스픽스 그만 보고 앉은 것 같이 봅시다 스픽스는 제가 금요일 날 12시에 김종대 이슈탱크 가니까 그때 보시고 와 미디어워치 지금 변대표님 3,400명하고 한동은 탄핵역풍 탄핵역풍 없다 한동한테 날려야 된다고 방송 왔는데 3,400명 가했네 이러니 제기가 밀리죠 그래도 163명 얼마나 귀중해요 지금 스픽스도 하고 있나요? 와 스픽스 말씀하십시오 마지막 구제에 관련해서는 제가 방금 제가 링크 하나를 올렸는데 성지이 피디님께서 가능하시면 고정으로 좀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좋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내부총질이라서 내부총질을 하는 거라서 링크를 걸어두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십시오 하십시오 요즘에 논란이 있잖아요 어디에다 보내셨어요? 지금 하시피로 앉은걸TV에 걸려있습니다 댓글에 밑에 방금 올렸습니다 남은 15분 정도는 안기 소장님이 또 준비한 링크가 안 걸려요 일반적으로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여튼 뭐 올렸습니다 댓글에다가 댓글이 아니라 채팅창에 아 채팅창에? 스패너가 아닌 이상 링크가 안 보여요 모든 사람들한테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라마 하나 써주세요 거기다가 제가 스패너를 바로 드릴게요 네 그래요 그래요 뭐 하나 쓰세요 자 하은기 소장님이 안중을TV 스패너가 되는 아주 영광의 순간 보람의 순간입니다 한금토끼님 안 소장님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북북사라님 유라이언님 그 사이 많이도 들어오셨어요 또 하여튼 그 링크는 텔레그램으로도 따로 보내드렸고요 이게 뭐냐면 베르미님이 이거 하나만 소개하고요 지질지하라고 하게 생겼어요 윤과건이 그럼요 윤석열과 김근혜 합치 윤과건이 네 자 좋습니다 황교 소장님께서 아 이거 또 글 올리셨네요 네 거기 어디죠 이게 뭐였다 얼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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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의 링크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제가 막 구두로 설명을 드리면 아니 도대체 저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개딸이라는 게 실체도 분명하고 이 개딸이라는 분들이 개딸이 아니다 네 극성 지자가 일부 있는 건 왜 그걸 보통의 적극적이고 평범한 지자들을 탁 개딸로 해갖고 극성 지자로 만들면 네 팩트가 틀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 설령 극성 지자다 하더라도 그래서 극성 지자들의 어떤 행태가 좀 과했다면 그걸 지적하면 되니 그 사람들은 제명이나 축출하라 헤어져라 난리대요 요즘 몇 명이서 그래서 한 번 이야기 한 소장 이야기해 주세요 이거는 제가 비판을 한 글인데 사실은 개딸이니 강성 지지층이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축출을 해야 된다 어디에서 이게 되게 분노했냐면 그분들이 이러더라고요 민주당은 그런 정당이 아니니까 그렇게 할 거면 국민의힘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용진 의원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박지원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절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제가 그동안은 그냥 뒀습니다 마음대로 떠들 수 있는 거지 하고 뒀는데 딴단 가라 이 말을 듣고 제가 이제 폭발해가지고 그건 정말 너무 있을 수 없는 말이네요 정치인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사실상 저 얘기는 이렇게 예를 들어보자고요 반론을 한 번 해보자고요 만약에 박용진 의원 지역구에서 지역구민들이 님비현상 같은 게 벌어졌다고 칩시다 박용진 의원에게 전혀 동의할 수 없고 지역에도 별로 안 좋은 어떤 집단활동을 주민들이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박용진 의원은 그분들한테 우리 동네는 그런 동네 아니니까 당신들 다른 동네에 이사가라 이렇게 말할 겁니까? 절대 안 그런 거죠 절대 안 그런단 말이에요 정표라도 챙겨려 난리를 피우겠죠 나가서 주민토론회 열고 감담회 열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설득하려고 노력할 거란 말이에요 포떨어지니까 근데 왜 민주당 지지층에 대해서는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하고 딴 데 딴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이유를 배반적이잖아요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은 아니 개딸들이라든가 수박개기하고 돌아다니는 거 비판할 수 있죠 근데 자기가 그게 진짜 문제의식이 있으면 가서 그분들한테 그러지 마라 내가 토론회 한 번 마련하겠다 감담회 마련하겠다 당내에 더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내가 고민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제도적인 해법을 고민해야 되는 거지 딴 단가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핵심 지지층한테? 그렇잖아요 이게 보면은 이런 얘기를 그러면 왜 하는 거냐 자기 지역구 주민들 자기 지역구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얘기를 왜 하느냐 박용진 의원이 지역관리가 되게 잘 돼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박지원 의원은 뭘 몰라서 그런 거고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지역관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얘기를 해도 지역구에서는 자기 표에 흔들림이 없다는 거를 전제를 하고 두 번째는 그런 메시지는 전국 단위로 나가지 않습니까? 봐라 민주당이 이렇게 개딸 정당이 돼 있는데 나는 바른말 한다 이 어떤 합리적 포지션을 자기 혼자 가져가기 위해서 저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잘난 차가 할 말은 않은 정치인 느낌을 주는 네 자산차가려고 근데 그걸 왜 그 적극 지지자들을 공격하고 희생하는 것을 악용하는 겁니까? 지금 그것도 없네 손갑숙 비명계 최고위원 됐으면 오히려 통합에서 혁신위원에서 앞장서야 될 사람이 갑자기 과격됐다 할 때 죽당시켜라고? 그러니까 아니 어느 시대나 정말 과잉 지지자들 있잖아요 좀 극단적 지지자들 그건 문제가 되죠 근데 그걸 왜 개딸로 몰아가며 그 다음에 개딸을 왜 출당을 시켜야 됩니까? 너무 고마운 사람도 아닌가요? 이재명 대선 견우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다면 이분들이 아니 근데 제가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그 지금 박용진 위원이나 박지연 위원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개딸들 때문에 민주당이 신뢰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뭐랑 똑같냐면 국민계획XX론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안 된다 이건 똑같은 얘기예요 좀 옛날에 한때 그런 얘기였어요 2030 계획X론 국민계획X론 그러면 그 진보진영이 굉장히 싸가지 없어 보이고 그래갖고 그 때문에 큰 비날받았거든요 그런 말 해가지고 범진보진영 일부 인사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민인식이 이렇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다라는 말은 적어도 정치인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인식이랑 무관하게 본인들이 그걸 고쳐야 되는 거지 민주당이 신뢰 못 받으면 못 받는 이유는 지지층 때문이 아니라 본인들 때문이에요 정치인들 때문이라고 그게 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강성 지지층이 있으면 집권 못한다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사실관계는 강성 지지층의 행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누군가들은 판단할 수 있죠 하지만 지지층이 없잖아요 핵심 지지층이 없으면 집권 못해요 첫 번째 태극기 부대에 있다고 박근혜가 집권 못합니까 아니거든 문재인 지지자들이 있다고 해서 문재인 선거에서 졌습니까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 비주류였는데 강성 지지층이라고 불리는 열정적인 지지층 때문에 대통령이 됐어요 노상은 어마어마했죠 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당이 망한다고 하는 건 사기예요 지금 이준석이 저렇게 될 수 있었던 거 뺀담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 너무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설득하고 그러지 말자고 해야 되는 게 정치인의 역할인 거지 쫓아내라 그런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이온욱은 사무실 와가지고 격한 행동을 했다 누가 보기에도 납두가 그러면 그것만 지정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걸 한 사람이 누구냐 그걸 이재명 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개딜로 몰았다는 건데 이재명 대표의 적극 지지자 개딜 이른바 2030 여성들 중심으로 거기를 안 갔다는 거예요 가지도 않았는데 개딜 했다고 뒤집어 씌우고 설령 개딜이 백불량으로서 개딜이 갔다 하더라도 할 말 있으면 간 거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할 말 있으면 가야죠 왔는데 거기서 예를 들면 일반 다른 당원들이 보기에도 또는 일반 국민이 보기에도 너무 눈살 찌푸린 행위가 있었다면 그것만 지정하면 되는 건데 갑자기 그걸 개딜로 뒤집어 씌우는 것도 모자라서 그러니까 니들 이번에 다 나가라 갑자기 지금 송갑석, 이온욱, 박용진 이분들이 지금 그렇게 주도를 하는 건가요? 지금 이온님 말씀처럼 BTS가 팬이 없으면 어떻게 인기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본인을 안 좋아한다고 가라고 하면 이거 참 이오티비님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촛불행동의 공식 비공식 사진 작가인 이오 교수님 들어오셨는데요 박예슬TV와 이오티비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오 작가님 하은규 선생님은 뭐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 글에서는 더 자세하게 적어놨는 거예요 얼룩소에 하은규 선생님 글도 참조해 주시고 여러분 말로 말로 말리는 게 아니에요 개딸들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축으로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축은 결과적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의 의사결정 구조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거나 참여할 수 있는 루트가 없어요 이를테면 당론이 결정되는 과정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 이 과정 속에서 당원들은 배제돼 있어요 지금 안진권 소장이나 저 같은 사람들도 당론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좀 깊숙이 들여다보고 좀 소통을 한다는 저희들도 사실은 모르죠 배제돼 있기도 하고 저희들만 모르느냐 아니에요 국회의원들도 몰라요 누구만 아느냐 당 지도부 정책이 이런 소수들만 알아요 당론이 결정되는 과정 같은 거는 당론이 결정되는 과정은 그들만 아는데 그들이 똑딱 소수들이 결정을 해놓고 의원총회에서 그냥 추인을 받거든요 토론이나 논의나 이런 걸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눈치 보면서 박수 쳐서 의총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당원들한테 열어줘야 돼요 매번 당원들한테 카톡 보내잖아요 거기에 당론 검토 보고서나 일일 정책 현안 보고서 같은 거를 보내서 그 보낼 때 설문조사 같은 거 붙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다음 주에 보낼 때는 다시 당원들이 이런 의견이다라는 걸 반영해서 당론을 결정하고 이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기득권들끼리 자기들끼리만 그냥 박용진 의원도 이런 거지 기득권은 자기가 갖고 자기가 필요한 방식으로 당원을 동원 못하니까 나가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당원과 당 사이의 정보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야 된다 첫 번째 그래야 당의 당원들이 소수가 아니라 당원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진다 게시판 써놓고 아무 말이나 하세요 이게 아니라 이 제도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 사회에 악플이 많잖아요 악플 쓰면 안 된다 악플 쓰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이렇게 말한다고 악플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그거는 당하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해야 없어져요 그래야 정리가 되거든요 말로만 이렇게 말려서 그런 행위는 나빠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당원들이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 놓고 게시판에도 그게 영향이 있게 하고 동시에 악플 쓰거나 폭력적 행위를 하거나 하면 제재를 하는 방식의 룰을 만들어야 해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쫓아내는 게 아니라 허위사실과 그렇죠 쫓아내는 게 아니라 룰을 만들어야 해요 귀도 주고 룰도 만들고 그래서 룰을 지키고 토론하도록 일반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서도 욕하거나 심지어 이 안징글TV에서조차 스페러가 있잖아요 그렇죠 욕하거나 허위사실 유포하거나 폭력적으로 굴면은 24시간 정지라던가 뭐 이런 필터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당에서 그걸 안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악플이라는 게 왜 있냐면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구조를 안 만들어 놓고 익명으로 하게 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가라 나가라 할 일이 아니라 당의 문화를 바꾸려면 자기 의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진하되 그 룰을 어기는 방향이 있으면 제재를 하는 방향으로 룰을 만들면 돼요 규칙을 만들면 돼요 근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쫓아내라고만 하잖아요 당원들을 어떻게 쫓아내요 누군 줄 알고 쫓아내요 정치인들이라면 현상이 있을 때 당원들의 정당 참여 문화가 약간 폭력적이다 좀 폭력적이다 그러면 그거를 고쳐 나가야 된다 건전하게 그러면 제도적 해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부도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일단은 누가 보기에도 다른 당원이 보기에도 같은 지자가 보기에도 그 다음에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중도층이 보기에도 너무 심하다 이것은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도 자제를 호소한 것처럼 누구라도 그렇게까지는 해선 안 된다고 주의도 주고 자제를 호소해야죠 근데도 계속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제도적으로 일정하게 어떤 페널티를 준다거나 아니면 삭제를 한다거나 또는 뭐 블라인드 처리 한다거나 자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거나 갑자기 밑독독독 갑자기 니들 나쁜 놈니까 딴 당으로 와 축추리 그러면 그걸 누가 나쁘게 하겠어요 세상에 어느 정치인이 자기 당의 지지층 보고 홀리건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극성 지지안 옛날에도 있었어요 항상 있었어요 DJ 때 극성 지지안은 얼마나 심했는지 아세요? 김대중한테 선생님을 안 한다고 때리기도 했어요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DJ를 지금 민주당을 지켜온 거예요 사회적으로 지탄받았죠 그래서 DJ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아니 이른바 문구로 소련해서 강경 문파라는 사람도 무슨 짓까지 했습니까 여러분 이재명을 악마한 다음에 윤석열 찍까지 했잖아 지금도 당내 남아있더만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 보고 나는 박용진이나 이혼욱이 당 나가라고 한 거 못 들었는데요 저는 맞는 말씀이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뭐 이 정치참여 문화를 바꾸고 싶은 마음 알겠고 근데 하나는 명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거기 박용진 의원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당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고 주권자들은 당원이고 국민이고 이런데 권한을 위임해 준 것 뿐이지 않습니까 위임해 준 게 자기들이 유권자 위에 서가지고 유권자들 평가하고 쫓아낼지 말지 판단하고 그러라고 위임해 준 게 아니잖아요 뭔가 문화가 안 좋고 뭔가 지금 참여할 루트가 없고 당원들이 정치에 참여할 혹은 개입할 루트가 없어서 막 그 막 직접 수박이가 하루 돌아다니면은 제도를 만들어서 그걸 정돈하고 좋은 문화를 바꿔 나가라고 권한을 위임해 준 거지 자기들이 지금 그 위에 서가지고 가르치려 들고 이러면 됩니까 그러게요 아주 저는 정말 너무 실망스러운 행태였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극성 지지하라고 해야 돼요 겟다리 하면 안 되고요 표현을 바꿔야 돼요 극성 지지자 일부가 열성 지지자 그러니까 열성 지지자나 적극 지지자는 또 약간 긍정점이잖아 그거 말고 진짜 누가 보기에도 눈살 찌푸리는 극성 지지자의 행태가 있어 지금 그 사람들은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 명의가 없어요 그 행태만 지적을 해서 우리 소중한 당원들인 건 아는데 그래도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고 제발 자제를 호소하고 우리 같이 지혜를 모아봅시다 해야지 그것도 갑자기 그 사람들을 다 겟달로 몰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열성 지지자나 민당의 적극 지지자들을 갑자기 무슨 훌리건으로 모욕을 준 다음에 당을 나와라 심지어 국민의힘당으로 와라 이런 말도 있었어요 박용진요 와 저는 참고로 여기 띄어져 있는 분들을 공통적으로 공통적으로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다 또 달라요 이분들을 공통적으로 비판하는 건 전혀 아니고 체제성 정무수석은 약간 억울하겠는데요 저분은 그래도 이재명 대표 응호도 많이 하던데요 체제성 수석이라든지 유인택 수석이라든지 이런 분들 전혀 비판하는 게 아니고 명단이나 이런 건 또 조심해야 돼요 그냥 틀린 게 있어 딱 집어서 누구를 지적하고 있냐면 박용진 의원이랑 박지연 위원장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딱 집어서 왜냐면은 나가라고 하면 안 돼요 누가 누가 본인들이 그 개딸분들한테 지금 비판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개딸분들이 명단 만들어서 본인들 쫓아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왜 본인들은 쫓아내라고 해요 똑같은 거잖아요 작대는 하나여야 하고 일관적이어야 하는 거지 정치인이 절대에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원룩소에도 썼지만 자세한 건 여기 보면은 읽으실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제가 하고 싶고 그다음에 대안을 만들자고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대안을 만들자고 주장해야 되는 거지 계속 왜 지지자들이랑 싸우려고 합니까 이거 지금 제가 계속 냅뒀는데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 아니요 개딸 젠딸에 속해 있지 않았던 또는 그분들이랑 별로 이렇게 많이 소통을 안 했던 분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저도 어쩔 때는 걱정도 되지만 세상이 그렇다고 훌리건이다 국민의힘당 가라 제명해라 출당해라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 출당하면 누가 민당 지킵니까 열심히 누가 이재명 대표 정치검찰 수사 비판하고 촛불집회 나옵니까 이분들이 촛불집회도 적지나하는 분들이거든요 행동하는 분들이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그분들이 국민의힘 가면 민주당이 신뢰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분들만 국민의힘 가면 민주당이 국민적 신뢰를 받아요 아니 그러니까 말도 안 돼 민주당이 신뢰받는 건 민주당이 속한 정치인들이 잘해야 받는 거지 뭐 갯딸이 지지하고 누가 지지하고 이런다고 신뢰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무책임한 태도인 거예요 그게 아니 그럼 국민의힘은 망해 없어져 류정당이 왜 소중한 지자를 보내려고 하는 겁니까 이건 간첩이네 간첩 윤석열 같은 얘기네 정당이 쇄신하고 정당이 혁신하고 정당이 지지받으려면 정치인들이 잘해야 되는 거지 지지자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하고 일단 정치인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얘기다 이거를 마지막으로 문제제기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목고 선생님 슈퍼챗도 사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안정혁TV나 위정TV 인사이트TV는 진짜 임센식당TV도 할 때 보니까 후원자들이 후원하셨다니까 임센소장도 그러더라고 아유 어려운데 어떻게 후원을 요청하냐 하는데 저희들은 진짜 후원 요청을 안 해요 방송 중에 그래서 링크를 걸어놓은 이유가 이거 보려면 여기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아 얼룩소는 가입을 하시면 자동적으로 저한테 후원이 됩니다 아 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소장님 글을 보면 가입 자체가 아니라 가입을 해서 제 글을 읽어주시면 그렇죠 그렇죠 그걸로 자동적으로 후원이십니다 실제로 먹고 사는데 제가 큰 도움이 된다 알겠습니다 얼룩소도 제가 가입하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렇게 운해주신 분이 있으면 너무 고맙습니다 다들 어려우신데 제가 사상치약의 민생경제기계 윤석열 정권을 이번에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50만원 빌려주면서 100만원 빌려준다고 해서 갔더니 50만원만 빌려주고요 6개월에 50만원 주고요 16%나는 고리대금 받는 거 보면서 제가 치가 떨립니다 치가 떨려요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엘받아가서 제가 그냥 100만원씩인데 200만원씩 그냥 정말 그 어려운 분한테 무상으로 주거나 아니면 학자금 대출 이자가 1.7%거든요 학자금 학자금 당장 없다고 해서 죽는 돈은 아니잖아요 너무나 소중한 돈이긴 하지만 누구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50만원 100만원 때문에 가신 분들은 진짜 죽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16% 받습니까 그리고 50만원만 주는 거예요 50만원 어떻게 살아라고 그러니까 그냥 무상으로 주든지 너무 억울한 어려운 분들한테 아니면 형 그러면 학자금처럼 학자금 대출도 1.7%인데 1.7%로 하든지 제가 막 글 써놓고 봤어요 이거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절대 안 고칠 것 애놈들은 그럼 몰아내야 된다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는 게 결국 애 셋 낳으라 이런 얘기나 하고 있고 쟁신이 아닌 놈들 다음 주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정말 20대 남성 20대 때 애 셋 낳을 수 있는 사람은 재벌 아들도 밖에 없다면서요 재벌 아들도 안 낳을 거예요 제정신들이 아닌 재벌 아들이 와이프를 구해야 되는데 애 산나는 와이프가 20대 때 출산 기계가 되라는 거잖아요 자기 건강도 있고 인생도 있을 텐데 제정신들이 아닌 거네 그러면 이 경우는 재벌 아들들만 되고 심지어는 어떤 여성을 사갖고 출산 기계로 빈관적으로 착취한다는 거 그것만 가능해요 아이고 나쁜 놈들 진짜 때려 죽을 놈들 정말 나쁜 놈들 정말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아이고 리태경 선생님도 고맙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님의 호소도 여러분이 귀담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총선 앞두고 또 정치검찰의 불법 공작수삽도 또 윤석열 김건희 정권 퇴진 투쟁이 커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 너무 막 맞지도 않는 명단을 막 배포하고 막 무차별적으로 너무 남들이 보기에도 너무 심한 표현을 써가고 그러면 그게 당의 단합과 통합 혁신 그 다음에 공동대응에는 문제가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 죽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어찌 됐다 안고 가야 되는데 대표 입장에서 안고 가야 되잖아 그 입장을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이재명 대표도 더 또 당내에서 면도 쓰고 더 힘을 발휘하시잖아요 근데 아니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무조건 이재명 대표한테 몰아내라고 이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걸 안 해주니까 당신도 문제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과하지 그리고 누구를 축출하고 누구를 달랩니까 그 사람들이 당의 주인인데 제도를 만들어서 그냥 당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채널 통로를 만들면 되는 문제인 것이지 그리고 교회를 위반하면 거기에 대한 적법한 책임을 지게 하면 되는 것이지 뭘 쫓아 냅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악플 달고 이러면 한국에서 쫓아내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당원을 쫓아내자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밭을 탓하는 거잖아 농부가 말이 안 되고 자기 지역구에서 그러면 자기 지역구에서 자기 지지 안 해주고 자기 욕하는 지역 주민들을 쫓아내자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 호소한 것처럼 당의 단합과 통화를 위해서 너무 과하고 지나치고 막 축출하자는 식으로 어떤 정치 마음에 안 된다고 그것도 좀 자제를 요청했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귀담아 드릴 필요는 있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벌써 7시 10분입니다 우리 한규 선생님 또 다음 일정 있으실 텐데 바쁘시죠? 요즘도 20대 30대 청년들 계속 만나고 계시나요? 만납니다 예 좋습니다 정치개혁 관련해서도 고생을 좀 하고 있고 예예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 요 3개 정도인 것이고 예 제가 지금 얼룩소를 클릭 한번 했고요 클릭할 때 오 바로 한규 소장님 글이 나오네요 여러분들도 많이 가입을 해주시면 일단 가입하기 회원가입 네 감사하겠습니다 글이 12개 팔로워가 212명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한규 소장님과 방송에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규 소장님 또 바쁘고 또 저희들도 일정이 있고요 내일 저녁에 안변세 토크 민생경경구소 6시에 안징월 변이제 이민세은 안변세 토크로 돌아오고요 저희가 중간중간에 재방송 그 다음에 제가 TBS 허리켄라디오 나간 방송 오마이티비 나간 방송 이런 것도 계속 올라옵니다 안징월TV에는 정말 많은 컨텐츠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들 봐주시고 인사이트TV 2만 구독 돌파한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박예슬 톡TV 박예슬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축하 응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했습니다 안징월TV 우희종TV 인사이트TV 박예슬톡TV 임선식당TV 양이삼TV 항상 함께 해주십시오 자 방송 마치 탱디님 탱디님 우리 광고 안에 이거 먹어야 되죠 네 아 이것만 먹고 얼른 산삼숨에 먹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 광고 나가나요 1분 광고 나가고 네 전화 산삼 드실 시간이 옵니다 오 그래 그래 나도 기다리고 있었다 음 오늘은 유난한 희도향이 진하게 느껴지는구나 어찌 된 것이냐 예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다 담아 싸웁니다 그뿐 아니라 지리산 팔베꼬지에서 자란 시중 상양산삼을 사용하였고 아무것도 적지 않은 순 100% 원액이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산삼순백입니다 차원아 아하 그래서 그런지 먹자마자 힘이 불끈 솟는구라 아예 한 박스 갖다 놓거라 알아서 먹게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마흔 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땡 자 아유 삼삼순백 아주 힘나게 아우선이 맛있게 먹었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한주에 이거 먹고 힘이 나죠 마이보험 체크도 정말 기중한 우리 국민들의 보험 컨설팅 그리고 강구를 하지 않는 꼭 맞춤형 보험 권유 마이보험 체크 삼삼순백 진짜 우리 범진보 계획 유튜브도 많이 도와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오늘 저희가 일푸마누 갈비찜 해운대 일푸마누 갈비찜 아주 좋은 일 많이 하시는 사장님 그리고 버섯 햇살나무 버섯 농원 영지 녹각버섯 녹각 영지버섯 즙 광고를 해드렸습니다 다 훌륭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죠 함께 우리가 챙겨야 됩니다 예 여러분 안정일TV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안변세톡구에서 또 만나요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